안녕하세요. 구장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인문학적 해석에서 버트 부분을 맡게 된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의 지혜인 연구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강의에서는 실제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인문사의과학 연구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디지털 도구에 집중하는 게 아닌 그 연구 과정과 인문학적 해석에 초점을 맞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리뷰할 논문은 장애인 시위 관련 뉴스 댓글의 비윤리성 측정과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 비교, 버트 기반 딥러닝 분류기 개발과 적용이라는 제목의 버트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연구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 것이고요. 이후 해당 연구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해당 논문이 담지한 연구 문제와 예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트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구축한 버트 모델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와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소개입니다. 본 논문의 제1저자는 조원정 연구자인데요. 현 시점에 경희대학교 미디어악과 석사과정생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신저자는 이종혁 교수님이신데요. 이종혁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미디어악과 그리고 경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로 저널리즘, 정치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마이닝 등을 연구하시는데요.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연구에서는 선거보도 자동분류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토핑모델링과 머신러닝을 통해 분석하신 것도 보이고 그 외에 보도빈도와 보도태도에 대한 차이를 감성사정과 인공신경망을 연계하여 감성분석의 차원에서 분석하셨다고도 합니다. 그 외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관점을 적용해서 플랫폼 뉴스보도의 의미 연결망 분석도 수행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가 이번 리뷰에서 살펴볼 것은 버트 관련 연구입니다. 이종혁 교수님께서는 최근 장애인 시위, 기업, 한미동맹 등 다양한 언론학 주제에 대해 버트를 적용하여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리뷰하고자 하는 논문은 이 논문 중에서 가장 최신 논문인 장애인 시위 관련 뉴스 댓글의 비윤리성 측정과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 비교, 버트 기반 딥러닝 분류기 개발과 적용이라는 논문입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전체적인 연구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기반으로 살펴볼텐데요. 우선 연구자 소개는 앞서 한 바 있죠? 넘어가고요. 연구 배경입니다. 2022년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연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시위안사건과 관련해서 숱한 언론 보도와 논란이 있었죠. 해당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와중에 언론의 정파성, 즉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댓글의 비윤리성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정량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자는 버트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딥러닝 도구를 활용합니다. 버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리고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킬지 등을 4번 버트 모델 구축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5번 버트 모델을 통한 분석 부분에서 학습시킨 버트 모델로 분류를 수행할 댓글을 어떻게 수집하였는지와 그렇게 수집한 댓글, 최종 분석에 사용한 댓글의 언론사별 비율과 버트 모델이 분류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 부분에서 사전에 학습시켜두었던 기준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가 함의한 사회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구 배경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 시위를 기억하시나요? 2022년에 굉장히 빈번한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 시위에 대해 찬반 양론이 굉장히 분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일보에서 2022년에 낸 뉴스에 따르면 공감한다의 비율은 61% 정도로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좀 더 크기는 하지만 양론이 상당히 팽팽하게 나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 찬반 논란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뉴스를 쏟아내게 되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들은 윤리성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 윤리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차별, 욕설, 폭력, 선정, 문제없음입니다. 두 번째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에 달린 댓글이 윤리성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느냐, 보인다면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보수 언론의 댓글이 진보 언론의 댓글보다 더 비시민적인 수준을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댓글의 윤리성에 따라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공감과 비의 공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진보 진영이 이러한 문제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댓글의 비윤리성 정도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와 버트 모델 구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AI 허브라는 사이트의 텍스트 윤리 검증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재편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재편한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보시면 원본 데이터는 AI 허브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누구든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2022년 7월 12일에 개방해서 대화세트로는 13만 건이 넘는 45만 건이 넘는 문장에 대해 7가지로 분류해 두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살펴볼 연구에서는 이 중 3가지 비난, 혐오, 범죄는 제외하고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렇게 라벨을 다는 것에 있어 일관성 및 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령 혐오 같은 용어는 분야별로 의미하는 바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국어학적 수준의 혐오와 사회학적 수준의 혐오는 그 의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렇게 4가지 윤리차원의 문제없음 한가지를 더한 5가지 유형으로 문장을 판별하였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한 사례, 정의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최종적으로 학습에 사용한 전체 데이터는 그 크기가 13만 9천여 건입니다. 훈련용, 검증용, 평가용 데이터는 각각 94,622건, 16,699건, 27,831건이고요. 용도별 데이터 비율은 8대 2로 나누고 그 8을 또 8.5대 1.5로 나누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가 갖추어졌으면 이제 모델을 학습시켜야겠죠? 해당 연구에서는 KC 버트를 기반으로 해서 5개 윤리차원으로 분류하는 신경망을 추가하여 모델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본이 되는 KC 버트는 Hugging Face, GitHub라는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데요. KC 버트가 공개된 당시 제공되던 한국어 버트들은 잘 정제되어 있는 한국어 텍스트 예를 들면 신문이나 책이나 위키백과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학습된 것이었던 반면 KC 버트는 인터넷 댓글, 대댓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 이렇게 잘 정제되지 않은 한국어 텍스트를 분류할 때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KC 일렉트라라고 해서 좀 더 성능 면에서 개선된 모델도 배포 중이니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축된 모델은 마찬가지로 따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모델의 하이퍼 패러미터, 즉 최대 길이, 학습률, 배치, 에포크 이런 학습에 개입하는 여러 변수들을 어떻게 넣어주었는지도 논문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모델은 평가형 데이터로 측정한 결과 74.72%의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이는 이중분류가 아닌 다중분류 모델로서는 결코 맞지 않은 수준의 정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트 모델 구축을 마쳤으니 이제 학습된 모델로 무엇을 분류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버트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수능에 비유한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열심히 문제지를 풀어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을 바탕으로 실전, 즉 수능 시험을 봐야 하듯이 학습시킨 모델로 분류하고자 하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언론사별 기사의 댓글들을 분류하고자 하는데 보수 언론으로 조선일보, TV조선, 데일리안을 진보 언론으로 한겨레, MBC, 프레시안을 뽑아 총 490건의 기사에서 67,810개의 댓글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이때 댓글은 파이썬 패키지인 셀레니움을 사용하여 구축한 스크래퍼로 수집했다고 하며 스크래퍼 코드는 아쉽게도 따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스크래퍼를 활용해서 수집해서 작성자 또는 네이버 측에서 삭제한 댓글을 제외한 댓글 수는 전체 댓글의 75%, 작정도인 5만 875건이 됩니다. 이 5만건이 좀 넘는 댓글들을 앞서 구축한 버트 모델이 분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버트 모델이 전장현 시위 관련한 댓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욕설, 폭력, 선정으로 분류된 여러 사례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5만 875건의 댓글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댓글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표를 통해 비교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우선 문제없음으로 분류된 댓글이 39.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7.07%인 차별, 17.05%인 욕설 순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폭력과 선정으로 분류된 댓글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도가 정파성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즉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댓글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표 8의 차별 부분을 보면 보수 언론 댓글의 경우 전체 보수 언론 댓글의 39.58%가 차별로 분류된 반면 진보 언론 댓글의 경우 전체 진보 언론 댓글의 35.64%가 차별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보수 언론 댓글이 진보 언론 댓글에 비해 차별로 분류된 비중이 4% 정도 높은 거죠. 반면 문제없음으로 분류된 댓글의 비중은 보수 언론 댓글이 5%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T-테스트라고 하는 통계적 검증 방법을 통해 보수 언론 댓글 데이터, 진보 언론 댓글 데이터 평균을 윤리성 차원별로 비교해 본 결과 욕설을 제외한 나머지 윤리성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림 2의 도표를 보시면 차별 그리고 문제없음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차별은 보수 언론 댓글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문제없음은 진보 언론 댓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댓글에 대한 공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그림 3에서 언론사별로 두 개의 박스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언론사별로 가장 높게 나온 값들을 두 개 뽑은 것입니다. 정파성에 따라 보수 언론은 빨간색, 진보 언론은 파란색 박스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를 보면 차별 댓글의 경우 조선일보, 데일리안 등 보수 언론으로 분류한 쪽에서 높고 문제없음의 경우 한겨레, MBC, 프레시언처럼 진보 언론으로 분류한 쪽에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에서 통계적으로 분산 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윤리성 차원과 언론의 정파성이라는 변인이 공간비율에 미치는 효과도 도출하여 이렇게 시각해 두었는데요. 붉은 타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 언론 댓글의 경우 차별 그리고 폭력으로 분류된 댓글에 대한 공간비율은 그 비윤리성이 커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욕설과 선정의 경우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보수 언론 댓글에 대한 공감도 댓글이 욕설이거나 선정으로 경도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공간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즉 보수 언론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장애인 시위에 대한 비난이 다른 비윤리적 차원으로 확산되면 공감받기 힘들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보 언론 댓글의 경우 그 공감에 있어 차별, 욕설, 폭력, 선정 4가지 비윤리적 차원이 높으면 모두 공간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해당 연구는 장애인 시위와 관련하여 뉴스 댓글에 나타난 비윤리성을 버트라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분류함으로써 정파성에 따라 실증적으로 나누어 살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기민주주의라고 하기에도 경합민주주의라고 하기에도 바람직한 공론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수 언론 댓글에서 더 비윤리적 공격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윤리적 댓글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과 대책이 시급하며 자연스럽게 그러한 댓글들이 소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뉴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등도 논의되면 좋겠죠? 이렇게 버트를 활용하여 인문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한 논문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시위성 있는 주제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코드, 모델 등이 공유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접근이 갖는 강점을 다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도움이 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딥러닝 분류 모델을 사용할 때 이 리뷰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